안녕 더비 상현이에요 오늘은 화보차량을 가요 바로 맵스 화보차량을 가는데 이제 1시부터 준비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한 10분 남았고요 여기서 근처여서 금방 갈 것 같아요 음 오랜만에 화보차량장에 가는데 휴가가 길고 했다 보니까 포즈나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낯설고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아이고 메이전님 네 아무튼 좀 이따 봐요 더비 안녕 이제 햄의 기본이 끝났고 이제 의상을 기다렸는데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가치동을 먹었거든요 물론 품에 올릴 거지만 짜잔 가치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동도 같이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가치동을 일본에서 먹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제 어 21살 때인가 가치동을 처음 먹었거든요 그때 아마 여행생이었는데 휴가를 받아가지고 제 친구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가면서 가치동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곧 촬영에 들어갈 텐데 머리 바뀐 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뭔가 길었던 머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여기 지금 머리 스타일 보면 이렇게 브릿지가 있어요 이 브릿지가 따로 탈색을 했습니다 이 부위별로 그랬더니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됐네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아흐를 마시고 있어요 아흐는 요새 거의 일주일에 한 다섯 번은 마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의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어느샌가 부터 아흐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끔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겠지만 가끔 심장이 뜰 때가 있거든요 아흐를 마셨는데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물론 두근두근거리지만 되게 빨리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럴 때가 있던 것 같죠 그럴 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그런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는데 왜 그런가요 여러분 사실 이게 비현인데로 나갈 건데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색하네요 아흐가 안 떨어졌죠 네 아흐 아흐 이번에 제가 어 혼자 이렇게 화보를 찍게 됐는데 어 항상 멤버들이랑 찍다가 혼자 찍으니까 외롭네요 외롭고 외롭고 멤버들 보고 싶고 어 멤버들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또 지금 사진들이 멋있게 나와서 나름 뿌듯하고 꼭 저도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무튼 옷 갈하러 다녀올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Turkey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찬, 마지막 순서까지 왔어요. 머리 완전 깠어요. 어떤 머리가 났나요? 사실 오늘 오늘 화보를 위해서 보통 제가 두 끼를 먹거든요, 하루에. 근데 어제 한 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오늘 화보를 위해서 이제 벼락치기로 오늘 찍는다고 해서 어제 한 끼를 안 먹었더니 너무 배가 없어서 오늘 촬영 최대한 맛있는 거를 먹고 왔답니다. 분명 한 끼를 안 먹었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 그냥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마지막 촬영까지 화이팅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더보이즈에서 제가 맵스 화보 촬영을 혼자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멤버들 없이 촬영한 것 같아서 아주 좋았고 또 초고속으로 사진 작가님이 잘 이쁘게 찍어주셔서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더비들은 사진 보고 이쁘다 칭찬해주세요.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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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